김포퍼씨, 제발 진화심리학 공부를 어느정도는 한 이후에 영상을 제작하십시오. 영상에 들어간 만화가 아깝습니다. 김포퍼 채널이 인기를 상당히 끌고 있습니다. 최재천의 아마존을 빼면 진화심리학을 본격적으로 다루는 한국의 유튜브 채널 중에서 인기가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김포퍼 채널의 영상들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 진화심리학을 제대로 소개해준다고 믿는 사람들이 많은 듯합니다. 하지만 학문적 완성도가 딱 최재천 수준입니다. 여기에서는 김포퍼 채널의 진화심리학 영상들 중에서 딱 하나만 비판해보겠습니다. 김포퍼는 여자가 배란을 명백히 은폐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명백히라는 단어까지 썼습니다. 남자가 여자의 스마트폰에 있는 생리 달력을 훔쳐보지 않는 이상 여자의 배란기를 알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랩댄서가 배란기의 팁을 더 많이 받았습니다. 남자들에게 여자의 냄새를 맡아보라고 했더니 배란기일 때의 냄새를 더 좋아했습니다. 남자가 여자의 배란기를 어느정도는 알아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들이 조금씩 쌓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배란을 은폐하기 위해 생리적 자원을 쓴다는 것을 입증하지도 않고 배란을 은폐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여자가 열등한 남편에게는 배란을 은폐하고 우월한 옆집 남자에게는 배란을 광고한다는 가설도 진지하게 검토해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포퍼는 여자가 보내는 아주 미약한 신호에도 남자가 즉시 사랑에 빠지는 것이 남자의 번식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합니다. 진화심리학계에서는 여자에 대한 남자의 사랑이 결혼을 위해 진화했다고 봅니다. 결혼은 부성애로 이어지며 남자의 부성애는 대다수 포유류종들에 비해 엄청난 수준입니다. 따라서 여자가 보내는 아주 미약한 신호에도 즉시 사랑에 빠지는 남자는 제대로 번식하기 힘듭니다. 실제로도 남자들은 그렇게 쉽게 사랑에 빠지지 않습니다. 김포퍼는 아기가 미숙한 상태로 태어나기 때문에 여자에게는 남자의 육아보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드시라는 단어까지 썼습니다. 원시사회에서 남자의 육아보조가 없으면 아이가 생존하지 못한다는 것을 입증한 데이터가 있으면 제시해 보십시오. 저도 남편이 있어서 같이 돌봐주면 아이의 생존률이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남자의 육아보조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가설과 남자의 육아보조가 있으면 더 좋다는 가설은 명백히 다른 가설입니다. 남자의 육아보조